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보여요 여긴 이건 똥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예예예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주 특별한 탈취앱을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탈취앱 이름은 바로바로 요루루 몸속에 들어가다 라는 탈취맵입니다 자 오늘 이 앞에 보이는 요루루가 보이시나요 네 오늘 어쨌든 요루루의 몸속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출발 그리고 이빨을 캐버려 라는 곡관이가 있네요 읽어볼까요 요루루의 이빨을 부셔 몸속에 들어가자 어 이거 요루루 이빨을 부셔야되는건가 아 미안하지만 이빨좀 부시겠습니다 요루루씨 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 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자 어디 보자 그리고 요루루의 식도 아 여기가 요루루의 식도인가 뭔데요 여러분들 요루루의 몸속에 들어와서 여기가 식도인거 같은데 읽어볼게요 요루루 요루루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다 그래서 케이크 상점을 털어서 케이크를 입에다가 와구와구 넣은 모양이다 이러다간 케이크 땜에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겠어 식도를 가로막고 있는 케이크를 대신 먹어주거나 치워주자 도대체 몇개를 먹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요루루는 돼지일까 아아 요루루가 케이크를 이렇게나 많이 먹었네 이거 숨막혀서 죽을텐데 제가 빨리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요루루씨 아니 도대체 케이크를 몇개나 먹은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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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진짜 많이 드셨네 어 어 이거 어디까지 이거 해야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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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요루루가 이거 위험해지겠는데요 네 식도를 막고 있는 요루루의 케이크를 빨리 먹어줍시다 제가 대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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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목구녕이라고 하네요 네 목구녕 어허 그런가 어 여기 뭐죠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어허 책있다 요루루의 위 여긴 요루루의 위 속이다 도대체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길거리에 있는걸 아무거나 주워먹는거 같기도 음식들을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요루루가 도대체 뭘 먹은거야 뭐야 이거야 사람 맞아 그리고 닭을 통째로 먹었네 돼지도 통째로 먹고 얼마나 배고팠습니다 내가 이거 안쓰러워라 이거 TNT도 먹었어? 야 이거 대단하구만 대단해 음 이제 요루루의 네 위 속에 한번 탈출하죠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자 여기를 계속 올라가야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되는건가 아 네 어 뭐야뭐야뭐야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건가요 아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물을 내리고 어 올라가는거구만 아 이거 완전 미루맵이었구만 자 됐습니다 자 어 올라가는건가요 다음 단계로 아 도대체 요루루가 많이 배가 고팠나봐요 여러분들 뭘 이렇게 많이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요루루에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보죠 아니 어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의 소장 네 요루루의 위당에 소장으로 내려오죠 요루루의 소장 융털? 융털이 많이 거슬린다 게다가 보이는대로 먹은 요루루라서 그런지 기생충까지 돌아다닌다고? 어서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허 아 요루루 뭘 모은거야 생선가시랑 고춧가루랑 변비를 먹었어 변비를 먹었네 그리고 가위랑 잉여맨 잉여맨 머리를 먹었어 귀여워 잉여맨 이빨조각 잉여맨 머리를 껴볼까요 어어어 잉여맨 머리를 먹다니 자 일단은 요루루가 도대체 왜 내 머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기를 빨리 탈출합시다 요루루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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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생충이 있네 네 어 어 요루루 소정해 상자하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라니까 고춧가루로 네 잉여맨에 이빨조각 이빨도 먹었어 네 이빨도 먹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생충 아 아 이러지 마세요 어 기댕충 죽어야 돼 기댕충 아 이거 뭐여여 어 음식물이 가로막고 있다 가로 가위로 자르자 아 됐다 됐다 자 그리고 이걸로 부실 수 있지 않나요 아 이거는 내구도로 아낄게요 야 또 있다 또 있다 기댕충 또 있다 야 절로가 기댕충들아 도대체 요루루 도대체 뭘 먹은거냐 허 그냥 그리고 여기도 자르고요 어 여긴다 шир게 오 기생충 또 있어 도대체 뭘 먹은거냐 에따 됐다 된다 빨리갑시다 빨리갑시다 자 그리고 기생충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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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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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기생충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기에 탈출 해야 됩니다 아! 도대체 소장애 왜 이런 기생충이 요르르가 뭘 잘못 묵은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자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죠 다음 단계인가요 뭐죠? 똥으로 막혀있다? 똥으로 막혀있다는게 뭔 말이야 요루루의 대장이군요 아 요기가 그 어? 응아가 지나다니는 그 대장인가봐요 여러분들 요루루의 대장이다 앞에 똥으로 막혀있다 몇년정도 묵은 똥인지 딱딱하게 굳어있다 도대체 요루루 당신은 대체 똥을 먹어치우면서 앞으로 나가자? 똥을 먹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아 이게 뭐야 가위를 이용해서 똥을 먹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동해야된다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작자분? 똥으로 막혀있다 어구적 어구적 똥을 먹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 더러워 야 요루루 야 어 뭐야 야 이거 야 어 야 물이 나와 왜? 이거 뭐야? 위로가야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위로갑시다 위로 물이 있는거 같으니까 위로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자자자자자자 아야야야야야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또 대장에 물이 있네? 대장에 물이 차있잖아 위급환자인가? 어 대장에 물이 차있으면 안되는데 자 여기를 파고요 여러분들 빨리 갑시다 야야야 똥이 엄청 많아 야 딱딱하게 굳은 똥이라서 이게 가위로 파도 이게 잘 파지지를 않네 어? 야 요루루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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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지한거 아닙니까? 어 뭐야 이거 또 안에 기생충이 있네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 피도 없는데 나 피도 없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때리죠 야 여기 야 기생충들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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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좋습니다 소장과 대장 사이에서 구멍이 뚫려있어 기생충이 넘어온다고? 야 이거 병원 가봐야되는거 아니냐 요루루씨? 요루루의 몸속은 정말 몸을 떠나는거 같군요 여러분들 이 똥들을 빨리 해치우고 여기에 빨리 빠져나가야됩니다 여러분들 하아 뒤에 기생충도 쫓아오는거 아니겠지? 야아 더러워 죽겠다 변비다 으악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 아 요기를 요기도 쓰는거구나 변비먹기 아 이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거 가위로 캘려면은 어? 어? 한참 걸리겠는데요? 으악 그쵸? 이래서 곡괭이가 준거구나 변비라서 똥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있습니다 야 이럴수가 요루루 대체 당신은 그치 무엇을 드신건가요? 자 어 됐나요? 이거 뭐죠? 잡탠 보관함 네 필요없구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보여요 여긴 이건 똥 어 어우 이럴수가 자 세상으로 나갑시다 내가 똥이 된거 같지만 기분이 아와아아아아아 이게 뭐지 잠깐만요 쭉 나가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큰일났네 이거?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드로퍼인데 잘 입속 사이사이를 잘 통과 해서 아 저기 아래 물이 있네 물이 있네 아래 물이 있으니까 자 입속을 아 찾았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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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냐아 자 이쪽 입속 이쪽 이쪽 이쪽이예요 오케이 아싸 자 한 번 했겠다 거의 한 번은 아니지만 자 뭐죠 어 무사히 변기통을 탈출하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어 여기가 변기통이었던거야 아니 이럴수 변기통이었네요 여기가 무사히 변기통을 탈출하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대요 갑시다 뭐죠 여긴 자 자 여러분들 변기통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긴 뭐지 여긴 변기통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려면 자동차를 피해야만 해 아 이제 변기통이 빠져나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군요 뭐 이거 자동차인가 본데 어 뭐야 이거 길거리 깡패라고 야 무슨 자동차 앞에 길거리 깡패들이 있어 잘피해서 어 뭐야 길거리 낭패가 자동차를 타고 나는 오 자동차를 피하구요 어어어 야 자동차를 치우면 죽네 자 잘피하고 어 길건너 친구들 길건너 친구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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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단계는 뭐지 어 뭐야 여긴 또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죠 여러분들 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끔찍한 모험이었어 제작 생각하구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겨민이었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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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